네! 오늘의 최종의 인기칸 인기가수다! 사랑합니다! 먼저는 훌륭한 선수여 훌륭합니다 인기칸 나는 당신의 생년간 영원한 인기가수 외로울 왜 언제나 날 불러요 마이크를 잡으면 대머리를 흔들면 그대만 예배해요 외로운 일도 잊어요 스트레스도 풀어요 내가 노래 불러주면 외로운 당신 모습이 약한 모습이 싫어 싫어 나는 당신 흔들 위해 노래 불러는 인기 가수 바랍 우 우 우 우 화려한 무뎀 없어도 그대만 OK 하면 노래할 수 있는 난 착한 가수 내게 박수 쳐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그때는 나의 팬이에요 괴로운 일도 잊어요 스트레스로 풀어요 내가 노래 불러주면 나는 당신 모습이 미워 약간 모습이 싫어 싫어 싫어요 많은 관심을 위해 노래 불러주는 인기 가수 많은 관심을 위해 노래 불러주는 인기 가수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